알리익스프레스 썸머세일 스마트워치 추천 아마즈픽 gts e 스마트워치는 만능 건강 및 피트니스 추적 기능을 갖춘 매우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알렉사 내장이 되어 있어 음성명령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ios 휴대폰과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스마트워치는 다양한 운동 모드를 지원하여 사용자 맞춤형 피트니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심박수 모니터링, 수면 분석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필수 기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선명한 디스플레이는 일상에서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총체적으로 아마즈픽 gts e는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시키는 스마트워치로 건강관리와 피트니스 추적에 관심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블랙뷰 2024am 올레드 디스플레이 스마트워치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고해상도 am 올레드 화면은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며 하이파이 블루투스 통화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피트니스 추적 기능은 활동량을 정확하게 기록해주어 운동 목표 달성을 도와줍니다. x20워치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워치로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다양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화웨이 샤오미 남성용 gps 트랙 스마트워치는 최신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1.85인치 울트라 hd am 올레드 스크린은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 710mAh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블루투스 통화 기능이 있어 전화 연결이 용이하죠. 스포츠와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워치는 2024년 신제품답게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스마트 라이프를 지원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스포츠의 휴 Speech-Rub 스포츠의 휴 Study